안녕하십니까 복현환영 원장 서용석입니다. 오늘은 화병 두 번째 시간으로 화병의 첫 번째 조건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가 한자로 말하면 누를 억자 답답할 울자 이렇게 한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억울한 것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보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네가 했다. 이렇게 책임을 증가하게 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에 놓이게 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드라마를 많이 보면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주로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갯돈을 모았는데 개주가 갯돈을 갖고 도망가 버리면 일단은 억울한 게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저는 적금 하듯이 그걸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넣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자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 개주가 도망가 버려서 나의 했던 노력이 물고품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예전에 드라마에는 주로 이런 얘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주로 분양사기라든지 나는 나의 의무를 다 했지만 나의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호텔 분양사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갖가지 다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날려버린 경우라든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주로 금전적인 문제겠죠. 이 억울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벗어나는 과정도 되게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지 않은 감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보면 되는데 억울한 것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못 볼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족관이라든지 부부관이라든지 부모자식관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인연관계에서 이런 억울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서로 이렇게 다 숟가락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된다. 이렇게 잘못돼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가 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들 숟가락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일 약하고 제일 힘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도 안 했지만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만약에 결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면서 점점 잊혀지지만 이것이 특히 금전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버리면 이게 올해 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당하게 되면 우리 인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냐 하면 장기 저장장치인 이 뇌에서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곱씹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장하는 장치가 해마라는 곳인데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개주가 도망이 갔다고 하면 내가 갯돈을 안 넣었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은행에 갔으면 얼마를 받았을까? 그 돈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걸 벌었는 돈인데? 그리고 또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아 개주를 잡아야 되는데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개주가 잡힐 때까지는 또 그렇고 개주가 만약에 잡혀서 돈을 다 써버렸다. 돈을 회수를 못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 아주 상당 부분 큰 부분이 할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본의 아닌 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사실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억울한 것을 당함으로 인해서 인체가 나타나는 반응은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뇌에 있는 장기 저장장치인 해마 부분에 그것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절치부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와신상담한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화병이 억울한 것이 제일 많이 생긴 것은 IMF 때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잘난 정치가들, 행정가들, 되지도 않은 인간들 그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국가부도의 날이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저는 IMF 때 대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피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부원장 자리라든지 그때 제가 군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에 많이 몇 년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저는 그렇게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이런 현재 우리 기억이 돌아가는 시점이 IMF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 이후로 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화병이 생긴 겁니다. 억울한 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정당한 우리들의 했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당한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일했던 곳에서 명예퇴직당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가장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자산가들이라든지 돈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중산층이 몰락을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문제의 기억들을 떨치고 사는 가족들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것이 우리 사회가 점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IMF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결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생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죠. 억울한 것은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하고 결부가 되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뇌의 장기 저장장치에 이것이 심각하게 새겨지는 비석에 글자가 새기듯이 그 사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감정들 분노라든지 그리고 자괴감이라든지 모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기본적인 것은 억눌린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그것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도 가고 아주 다양한 사회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IMF를 벗어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IMF 같은 그런 우리 국가적인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때 경제적으로 수탈당한 눈뜨고 코베 있는 대상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두고 못 뽑습니다. 못 살아야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흔들었는데 저희는 자랑스럽게도 어찌되었건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지만 그 후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억울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것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